김종국 씨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이거 이거 재밌어가지고 이거 저도 여자분들. 여자분들 이거 게임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오 좋다. 할까요? 하자. 우리. 저희 할게요. 지어 너 나갔다. 지어 나갔어. 남자 나갈 수 있지? 티어 한 자리 나갔어. 남자 나갈 수 있지? 티어 한 자리 나갔어. 어? 너 나온다고? 오케이. 좋아좋아. 어? 너 나온다고? 오케이. 좋아좋아. 오케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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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승리야 너무 나와. 좋아좋아. 좋아. 야 좋아. 승리 좋지. 아 좋지. 레벨 5기는 뭐 내가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두 분은 또 어떻게 하실지. 진짜. 진짜. 자 가면 뭐. 까위가위보 까위가위보 까위가위보. 어.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어. 야 고통 아니다. 이거. 아 진짜. 진짜예요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개석이 형 이거는 너 나온 거 아니야 이거는. 아 지민 씨. 이거 맞아요? 진짜요 지민 씨. 어 있었어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가위가위보. 아 잠깐만. 가위바위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자 잡자. 야 이거 해봐? 잡자 잡자. 어. 어. 아 어떻게 해. 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어 막았어 얼굴 맞았어. 막았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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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아, 안 맞았는데. 막았어, 막았어, 얼굴 맞았어. 막았어. 막았어. 가위 가위. 가위 가위. 아, 잠깐 물 채우고 물 채우고. 저부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화나는 건 알겠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물 채우고. 네? 잠, 잠, 잠. 으악! 잠, 잠. 으악! 으악! 너가 기다리던 게 이거야, 이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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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어. 야, 눈빛이. 야, 역시 이거 많이 해봐서. 미안해요. 아이, 괜찮아요. 미안해. 자, 일단. 야, 역시. 스냅이. 어, 드라마에서 많이 해봐서. 다르죠? 빠른다. 자, 다음은 우리 지효 승리. 승리야, 너 지효 진짜 만만치 않다. 어,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자, 승리 지효일지. 지효 승리일지. 와, 이거. 자, 지효 승리냐, 승리 지효냐.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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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참, 참, 참. 가위바위보도 돼? 또, 반대편에서. 그냥 가위바위보 안 하고 계속 이어갔어. 자, 가위바위보 안 하고. 여기. 참, 참, 참. 참, 참, 참. 아우. 참, 참, 참. 아우. 아우. 참, 참. 아우. 빠르다, 빠르다. 와, 역시. 빠르다. 완벽히 막았어. 진짜. 완전히 막았어. 와우. 와우. 와우, 언니 짱.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참, 참, 참. 참, 참, 참. 아우.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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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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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승리가 느리네. 승리가 느리네. 나 승리가 슬로우 걸린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느렸어. 내가 볼 때 여기서 우승자가 최종 우승자다. 감성 참. 아, 뭐야. 감성 참. 자, 지효송이, 지효송이. 자, 양세찬. 일광수. 둘이 붙으면 재미있어. 그냥 가야 돼, 그냥 가야지. 그냥 가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다리 싸움 오 좋아 보였어 보였어 어디로 갈 거야 형 이쪽 오케이 자 소리 자 소리 끝나야 되니까 늦었어요 자 우리 양세찬씨가 결승 진출하시고요 결승 갔다 자 우리 다음은 우리 유리씨하고 송지호씨입니다 이야 둘 다 이거 막상막하다 야 이거는 기가 있는 아우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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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이건 진짜 사실상 결승이에요 그리고 개윽 피 안 났어? 피 안 났어? 우리 지금 팀 고르기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지금 팀 고르기 하고 있는 거지? 1라운드 진행된 줄 알았다. 물론 아직 안 들어갔어. 승묘욕 생기네 이거. 다시 해야 되나요? 참 참 참. 지호 선생님 지호 선생님. 참 참 참. 지호 선생님 지호 선생님. 지호 선생님 지호 선생님. 자 그럼 더 있어요. 송지호 양세찬. 근데 아직 지민이도 안 했네. 아직 안 했어요? 지민이 아직 안 했어요. 우가 있다 우. 우가 살았네. 아 근데 여기까지. 갑니다. 야 진짜 아무나 사야 산하야.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야 야. 야 이거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하면서. 안 되더라고. 아 이거 안 가면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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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이상하게. 아 저거 아주. 아 저거 아주.